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강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이자 한국헌법학계 고문을 잇는 김학성 교수님이 성명서 형식으로 조선일보의 4.3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학성 교수님은 2010년도 제17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냈던 분인데 정말 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인데 헌법학자로서 소신을 유감없이 성명서에서 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소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법리적인 면에서 또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판례 등을 인용해 가지고 4.3 사건에 대한 이번 대통령 추모사가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군경의 반란 진압이라는 것이 어떻게 국가폭력에 해당하는가 문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해서 유별난 집착을 보인다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고 한다 작년 72주년 기념사에서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반기를 들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지지한 반란 세력에 대한 더할 나이 없는 찬사다 금년 기념사에서는 남노당의 반란 폭등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폭력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으로 자유민조 즉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제주 4.3 사건의 본질을 공상무장 세력의 반란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도 결장에서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개념을 밝힌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남노당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남노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과 군경의 가족 선거 업무를 관여한 자를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혹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결코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보호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에 더해서 소소이기는 제주 4.3 사건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공산 무장시력이 주도한 반란이었고 이러한 반란행위에 직접 간접으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 무장시력이 주도한 반란사건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이다 무고한 양민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군경과 무장유격대의 충돌 과정에서 희생당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무고한 양민에 대한 맹해 회복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희생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자들을 치해하고 위로한다는 것인데 얼토당토하지 않다 그런데 2021년 3월 정부 전부 개정된 제주 4.3 사건의 특별법은 군법회의에 의해 유죄를 받은 판결에 대해서 특별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으로는 재심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니 특별 재심으로 재심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직권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관련 사건 모두를 일괄해서 직권으로 재심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언급한 나머지 2천여 명의 수행인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괄해서 재심에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살인 간첩 등을 범해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행인들을 모두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에 행사 보상을 철구할 수 있는데 돈까지 주겠다는 것으로 이를 수는 없다 4.3 사건으로 내란제나 간첩제 등으로 사형, 무기진역, 진역 15년, 진역 7년 등 중형이 선고된 수행인들이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행사 보상금으로 53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재심 사건은 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두 건의 재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제주지방법원의 논리 전개가 가간이다 무죄가 내린 판결에서는 검사가 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2021년도 특별법은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 배치한 2021년 특별법은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행인들에게 특별재심, 직근재심을 허용하면서 무죄 행사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2001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의 계속성과 헌법수 의무에 위반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제주 4.3사건에 대한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작년 추모사도 아슬아슬했는데 금년 추모사의 국가폭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때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이며 헌법수호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화할 의무를 말한다 추모사는 위의구정, 특히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 책무에 위배된다 강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이자 한국 헌법학계 고문 김학성이란 이름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사실 역사적 사건이란 것은 이미 다 결론이 난 것인데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가지고 4.3사건 추모사에서 국가의 반란을 구해서 국가의 건국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국가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러웠기 때문에 저도 두 차례 걸쳐서 4.3사건에 관한 문제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 헌법학자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법학자는 저렇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또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맹악하게 밝히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나라가 반듯한 나라가 되는 길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런 시민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